시츠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미사의 중요성과 성사의 중요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파키시대의 신자들이 어떻게 사주시를 보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수요일은 부활 대축일을 기준으로 7주 전 수요일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은 유다인의 달력으로 니산달이 14일 다음에 오는 양력의 주일로 져들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양력은 그냥 주간의 개념적 없었던 교회 측의 신앙 선조들에게 전례력을 이해하고 제 수요일을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파키시기에도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는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켰습니다. 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경기도 여주에서 붙잡힌 순교자들의 기록에도 알 수 있습니다. 복자 이중배 마르디노와 복자 원경도 요한을 비롯한 여주지역의 신자들은 경건하게 사순 시기를 보내고 여주 양승에서 부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알렐루야와 부활 삼중력을 바치고 고기와 음식을 즐겼습니다. 이를 탐문한 고울수령은 잔치에 참석한 신자들을 모두 잡아들였고 배교하지 않은 신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 선조들은 저의 수요일을 성회례, 즉 거룩한 죄의 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사순 시기 시작이기 때문에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날만 할 수 있는 교회의 전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의 가장 오래된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가에서도 저의 수요일에 하는 죄를 얻는 예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를 집전할 사제가 거의 없었던 박해 씨의 신앙 선조들은 죄를 얻는 예식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박해를 피해 기도 몰품을 숨기고 그 철을 수시로 옮겼기 때문에 태워서 죄로 만들 팔마나무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 선조들은 저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가 시작되며 더욱 엄격하게 죄를 지키고 또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저의 수요일과 사순 시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첨례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첨례표는 한해의 교회의 주요 축일 등의 전례 시기를 월일로 구분해 기록한 표입니다. 1801년 신자인 윤현의 집에서 압수한 서직의 목록에 첨례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신앙 선조들이 첨례표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800년 관원들이 신자들의 집에서 압수한 교회 속에는 봉제후, 순환시말, 예수순환도문 등과 같은 한글로 번역된 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본다면 신자들이 예수 부활을 직접 드놓기보다는 인간이 되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 매우 깊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자들을 신문하는 기록이나 일대기를 분석해보면 신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깊은 녹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이 그리스도 간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차지했던 비용은 매우 높았습니다. 1831년 교구가 설정되고 선교사들이 입국한 뒤에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또해 전례력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고 신자들은 사순시기 전부터 사목 방문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시기 40일이라는 기간은 회계를 통한 진정한 속재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며 장차 이루어질 중대 사건인 부활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시기 동안 신자들은 하느님을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만나기 위해서 죄를 지켰습니다.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 죄를 보석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축제를 위해 죄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선술들도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순시기 또한 고신극기하며 죄를 지켜내었습니다.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를 보면 1801년 신유박회 때 순교한 복자 김광욱 안드레아는 사순시기에 엄격히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극기 행위를 실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회의 특혁들을 부지런히 닦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남북한 성격을 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살았고 남북했던 그가 전목이처럼 양순하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또 복자 김광욱은 그의 아들 김희성 프란치스교회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신유박회 때 아버지가 순교하자 김희성은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집니다. 그는 세숙의 모든 물건을 우습게 생각해서 재물을 버리고 경상도 영양 고돈장으로 가서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해마다 사순시기에는 대수제를 엄격히 지키고 여러 가지로 고신 극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나무뿌리와 도토리로 연명을 하며 늘 급욕 생활도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타고난 남북한 급한 성정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던지 그는 오래지 않아 양순과 인녀의 모범이 되기에 이릅니다. 1815년 어려받기 때 밀고자 때문에 체포되어서 가전 문추와 형벌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김대근 신부님의 작은 할아버지인 복자 김정은 안드레아도 신류받기 때 안동 우린밭으로 비실해서 살았습니다. 김종안도 사순시기에는 보통의 극기 행위는 말할 나이도 없고 거의 날마다 대수제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일상 음식은 초밥에 소금을 얹어 먹는 것이었고 그것도 장만하지 못하면 나뭇잎이나 도토리, 풀뿌리, 찬나물 등을 먹고 지내며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한길 같고 고생스러운 생활 중에서도 늘 거룩한 기뻄이 충만했습니다. 낮에는 주로 천중교 서적을 벗겨 사방에 전파했고 천중교는 신자들을 가르친 뒤에 지극한 열성을 보여 가끔 자정이 지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가 외교인을 가르쳐서 많이 입교시킨 것은 그의 말 숨지 못지않게 그의 신앙의 모범의 효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김종환 역시 어려받기 때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형벌을 내고 순교했습니다. 또한 다블리 신부님의 1847년의 기록에 보면 어떤 노인이 찾아왔는데 그분의 몸가짐과 그리고 열들한 신앙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71살인데 3년 전에 신자가 된 뒤로 기도와 신심독서와 고행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사순 시기에는 죽음을 예비하려고 크신고키를 배가해서 날마다 대제를 지키고 날마다 십자일과 그밖에 많은 신심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열심이 너무나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면서 여러 번 아버지께 부탁하고 조절을 하려고 했지만 쓸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도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좀 당할 수 없단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다블리신분은 이 노인을 보고 성체를 응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노인에게 영출해드렸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순 시기의 신앙순주들은 고신극기를 하면서 자신의 나쁜 습관, 성격 등을 변화시켜서 하느님께 한 그릇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년 사순 시기를 맞으면서 하느님께 한 그릇 한 그릇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소재의 대전은 정말 사순 시기에는 꼭 지켜내야 합니다. 소재는 음식을 절제하거나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며 대전은 단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소재와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활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검식하여 절약한 음식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소재와 대전은 성경 지키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킴으로써 얻은 이익을 설명하는 한편 음식을 덜지 않은 육신의 죄보다 죄악을 제기하는 영성의 죄를 긴요한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절약한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좋은 죄라고 어느 성인의 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김보모 토마스의 먼 친척인 복차 김세박 암브르쇼는 1791년 대수제를 지키지 못하게 하며 천주기를 욕하는 아내 때문에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두를 찾아내면서 교리를 가르쳐주거나 교회의 서적을 필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무신을 만나면서 세례를 받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1880년 황산 백세스는 그는 신자들이 장사꾼이 되어 돌아다니고 혹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데로 이주해 가거나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한 제의를 당할 때마다 신자라는 것이 탈원하기 쉬움으로 대수제를 막론하고 일치해 관면에 주기를 청했습니다. 이 기록을 본다면 박계시대의 신자들은 대수제를 엄깊게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자들은 사순식이 아닌 평상시에도 대수제를 엄깊게 지켜내었습니다. 복차 원시보 야구부는 입교하자마자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익히며 온갖 특행을 실천합니다. 전에 식탐을 했던 죄를 기어 갚으려고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사했습니다. 복자 윤점의 아카타는 일찍부터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게 바치기 위해서 동정생활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강원수 골룸바 여회장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성화에 힘써 매우 엄격한 생활을 하며 자주 금식을 하고 엄한 극기와 성수읽기 아울러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완득의 길로 매우 빨리 나아갔습니다.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교류를 배우고 나서 깨달은 뒤에는 고집스럽고 제멋돌이 자신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었고 보습과 고향에 열정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산중에서 나물만 먹고 살면서도 천주를 섬기면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면 금욕을 실천한다든지 순교함으로써 목숨을 바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천주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자 조숙베드로와 동정부부였던 권데레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신적인 향상을 열망하면서 여러 가지 고신극기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지를 찍혔습니다. 그녀는 병략했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받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기쁘게 참아 받았습니다. 기도에 잊었냐만 나머지 육체의 모든 욕구를 잊고 침식적자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복자 체베드로와 동정부부였던 달력을 마련할 수 없던 시절에 모르고 고기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나서 알아보니 그때가 바로 사순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죽는 날까지 그 결심을 지켰다고 합니다. 20세에 대한 과부 이 막달래는 남편과 자식이 없음을 원망하지 않고 시부문 겨두하면서 천주께서 자신을 비교적 득을 삭기 쉬운 처지에 주신 것을 늘 감사했습니다. 소재와 대질을 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예수했습니다. 우리 교구의 복자인 이정식 요한은 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방을 만들어 십자고상과 상본을 걸고 묵상과 교류 공부에 열중이었습니다. 이정식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블리 주교는 그를 동네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열심히 검식제와 검육제를 지킨 이들이 우리 교회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이런 대수제를 지키다가 체포된 사실도 있습니다. 신주박회 당시 충주목사 이강원은 신자들을 체포하려고 검육이를 골라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고기를 대접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백인박회 당시 다블리 주교 등이 체포되어 서울에 끌려갈 때는 평택엄대에서 고기가 들어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행은 그날이 검육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묻자 천주교 법규를 지킨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체양합 토마스 신문께서는 박회를 겪으면서도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이런 신자들을 보면서 고마움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공적 박회와 위험에도 흉년이 닥치면 신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우리 형제들이 처참한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1839년 박회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기아와 추위 때문에 죽었는지 이루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그 재난의 여파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 때 저는 천주교 결명의 준수를 저지하고 싶은 고민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신앙 선조들은 자신의 죄다한 속죄 행위로 죄와 욕중의 사슬 끊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또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봉헌하려고 이랬듯 철저하게 죄를 지켜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신자의 힘이 드러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103위 복자가 희승이 되기 위한 물리적인 기적 가운데 네 가지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복자들이 교회에 대한 투철한 충성을 덜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이외의 다른 성사들의 은혜와 위안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조건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겸임과 가르침과 기도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깨달은 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전 시기를 발인상 보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신앙 선조들이 보여준 기본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력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풍족한 생활과 여유로운 삶에서 절제로 대수제를 지키고 매일 기도를 드리는 기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로 자신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신앙은 물론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해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는 사전 시기의 담화가 마음에 들어 올 것입니다. 겉으로 교황님의 담화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의의 사람들에게 희사를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장 공평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사는 더 공정한 세상을 일으켜 나가는 데에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선의 나눔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줍니다. 반면에 부의 축적은 사람을 이기주의에 가둬버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시기 교황님의 이 메시지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건 도미니코 신부님의 특강 박해시대의 사순시기 신앙생활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저도 옆에서 신부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신앙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최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복자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지켜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고신 극기의 노력을 해서 지켜온 신앙인데 그 후손인 저는 앞으로 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박정우님께서요. 1년 동안 묵은죄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매년 쌓이는 거 보면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가 봅니다. 신부님의 조상의 순환시절을 들으니까 실러스 영화가 떠오른다고도 보내주셨고요. 이종우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신 극기의 모습으로 지켜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답답하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D짱님 신앙선조들이 모습에 저의 나약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소재 대제를 지키도록 해보겠다고 다짐을 해주신 분도 있네요. 신부님 어제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교우분들께 인사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시기는 구원의 시기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느냐 잘 못 보냐에 따라서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납니다. 매년 사순시기를 거저보냈다면 올해 이 위기의 사순시기는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자신을 극기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정말 바랍니다. 힘든 이 시기에 신부님의 특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우 순교자 성지사목을 하고 계신 한건 도미니코 신부님의 사순 특강 이었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